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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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포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이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악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피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 정직하니 의 finds